일찍이 문학가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사람의 품격. 오늘은 품격의 대명사죠. 이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이루마입니다. 오전에 본인 방송을 마치고 돌아온 피아니스트이자 골든디스크 DJ 이루마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고품격이라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김태원씨도 진짜 고품격이세요. 말씀하시는 거 제가 계속 들으면서 왔거든요. 저는 충분히 고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듣는군요. 고맙습니다. 심이 됩니다. 황제아씨인데요. 진짜 이루마씨세요? 네. 저는 구루마입니다. 진짜 맞아요. 이름이 왜 이루마? 이루마 본명이세요? 네. 본명이에요. 순한글 이름으로 뜻을 이룬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루마. 뜻을 이루마. 아, 그래요? 한글이군요? 한글 이름이에요. 본명이고. 이룬다의 그 이름입니까? 네네네. 아, 바꿔야 되겠다. 왜요? 아니, 저런 말로. 7412님인데요. 이루마씨요. 이 시간에 반갑습니다. 밤에도 잘 어울리는 이루마씨 목소리. 아, 저도 밤 프로가 제 목소리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올해 저기 우리 상암에서 저거 있잖아요. DMC 페스티벌. 네, 네. DJ 콘서트. 그때 대기실 같이 썼잖아요. 같이 썼죠. 그때 11시 반 하신다 그래서 밤에 하셔서 좋으시겠다 했는데 오전이군요. 오전 11시. FM4U. 바로 이웃이죠. 그럼 아침에 우리 바로 옆에 이웃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시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예 학교 데려다 주고 곧바로 그냥 방송국으로 와요. 상암 MBC로. 그러면 한 거의 10시 좀 안 돼서 도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커피 한 잔 하고. 아, 그 왜 학교를 꼭 데려다 줘야 되나요? 그게 전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목도 좀 풀고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조금 막히더라도 그냥 여유 있게 올 수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방송 들어갈 수 있고. 역이 다르구나. 저는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데리러 가끔 갔는데요. 굉장히 별로 반갑지 않아 하는 표정이라서. 진짜로요? 친구들하고 늘 싸우나 봐요. 아빠를 보면 되게 즐거워합니까? 네,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문방구를 데려가거든요. 아, 그 맛에. 올해 몇 살이죠? 올해 만으로 8살. 8살이에요. 8살. 그때는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그렇죠. 아직 아빠 찾고. 네,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좀 달라져요. 그러겠죠.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날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을 굉장히 좀 많이 좀 즐기려고요. 그때 대기실에서 이루마 씨하고 대화를 제가 많이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옆에 저쪽이 앉아 계시는데 부활은 멤버가 많으니까. 일단 좀 그랬잖아요. 1대 몇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루마 씨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대화가 하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네, 저는. 제가 이루마 씨였어요. 아, 진짜로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계속 이렇게 아 하시면서. 아니, 이루마 씨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누군가 대화하고 싶어하는 느낌이던데. 맞아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말을 걸기 전까지는 낯을 좀 가리죠. 낯을 조금 가리는 편이죠. 그래요. 네. 그래도 뭐 그때그때 또 얘기도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많이 한 거예요. 네. 따님 자랑도 하시고. 그 대신에 무대에서 악기로 대화를 했죠? 그랬죠. 저는 기타하고 피아노. 네. 너무 좋았어요. 네버엔딩 스토리 했잖아요. 진짜 끝나지 않았으면 했었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그래요? 이제는 오래 살 거예요. 100세 시대니까. 그러니까요. 오래오래 음악 합시다. 좋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그 BYC라고 세계적인 분 있잖아요. BYC 그러니까. 아무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정장 입으실라. 아니. 그런데 그분하고 저 뭐 콜라보를. 네. 요새 힙합. 마마. 네. 맞아요. 시상식. 홍콩에서 이제 큰 시상식이죠. 아시아 전체의 그런 뮤지션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힙합 하시는 BYC와 같이 콜라보. 래퍼죠? 네. 래퍼예요. 힙합. 부러워요. 래퍼. 랩 잘 아시는 분들. 부럽죠. 그 많은 가사를 어떻게 그렇게 외울 수 있는지.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르마 씨가 부러울 거예요. 피아노를 어떻게 잘 치는지. 아니.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이랑 피아노를 좀 친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것도 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래도 뭐. 이르마 씨 앞에서는 피아노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저는 원래 작곡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아노는 그냥 작곡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피아노를 계속 쳤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앨범을 내게 돼가지고 사실 제가 2000년도에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일은 해야 돼가지고 그러다가 하던 일들이 다 잘 안 돼가지고 우연하게 어떤 기획사를 소개를 받게 됐는데 연주 앨범을 내야 된다. 우리 회사는 연주 앨범을 내는 회사인데 한번 해볼 생각 있냐. 그래서 내가 쓴 곡이면 내가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연주자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연주자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르마 씨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요요마 같은 느낌. 이름 때문에. 아니에요. 맞자가 들어가서. 아니에요. 그분 잘 몰라. 만나뵔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분이 콜라보나 어떤 휴지업 섞는 거. 음악에 섞이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르마 씨가 그런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정말 다 시도해보고 싶어요. 사실 뮤지션이라는 게 사실 뭔가 새로운 어떤 자극을 받기도 하고 다른 뮤지션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완전 다른 정반대된 그런 장르를 하는 뮤지션과 같이 이렇게 접목시키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진화를 위해서. 맞아요. 음악적인. 네. 그 월드 투어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계속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올해 좀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공연 많이 갔다 오고. 외국어를 잘하시는 건 아니죠. 저야 원래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많이 까먹었습니다.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영어 외에 다른 언어는 못 하시잖아요. 스페인어 뭐. 못 해요. 못 해요. 하지만 음악 공연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악으로 대화를 하시는 거죠. 맞죠. 부럽습니다. 저기 저는 처음으로 일단 음악을 한번 듣긴 듣겠는데요. 네. 첫 곡으로 뭐 하나 해 주셔야 돼요. 그럴까요. 그 레인 들어가는 곡이 제가 좋아하는. 맞아요. 오늘 안 그래도 비가 약간 내리기도 하고 또 지금은 또 다시 그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올 때만 해도 빗방울이 약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멈춘 것 같네요. 키스 더 레인 준비했는데. 오면 좋고 안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선 자리를 옮겨서 키스 더 레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가깝습니다. 피아노가.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컬러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악에 제가 반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 음악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몇 년 전입니다. 이게 이루 말하는 사람의 곡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음악이 듣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정도였나요. 네.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 전화 반. 전화. 이건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연주하겠습니다. 밖의 지금 여기가 지금 공개 방송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루마 씨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서. 음악의 힘이죠. 감사합니다. 진짜 음악의 힘. 아무튼 저는 되게 사실 떨려요. 제가 김태원. 사실 선배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려야 되는데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김태원 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정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떨리네요. 이 코너가 지금 사람의 품격입니다. 이게 아주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고요. 지금 1회 돼요. 그래요? 오늘 처음 소개하는 코너군요. 저희가 무한한 영광입니다. 9799님인데요. 너무 좋아요. 생전 안 마시던 국화차도 손에 쥐고. 이루마 씨 연주 들었어요. 정말 고품격 되는 느낌. 이야. 국화차 좋죠. 느낌. 느낌이란. 그냥 느낌이네요. 느낌이네요. 네. 여기 이제 이루마 씨가 저한테 지금 선물한 앨범이 있는데요. 거기 글이 써 있는. 이 글은 직접 쓰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썼죠. 지금 이 음악하고 이 음악의 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 내리는 숲은 바람의 힘을 빌어 노래한다. 네. 8786님입니다. 모가차 만드느라 모가를 손질하는 중인데. 좋아하는 이루마 씨 연주의 대표곡이 흘러나오니. 모가 향이 더 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합니다. 이 작곡을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저는 원래는 작곡을 전공하려고 계속 학교를 다녔었고. 원래는 클래식 전공을 했는데요. 작곡으로. 그러다가 피아노는 계속 쳤었고. 그러다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 음악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죠. 그래서 대학생 때 제가 그냥 혼자서 피아노를 쳐보고 노래도 써보고 그러면서 난 대중적인 음악을 더 써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중이 들어줬을 때 더 힘이 되니까요. 음악이라는 게. 물론 클래식도 굉장히 우아한 음악이지만. 그럼요.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필요하니까. 그럼요. 아주 아름다운 역할을 맡으신 겁니다. 네. 혹시 지금 와이프께서는 와이프분을 만나고 이 노래를 만드셨나요? 아니면 이런 게. 아니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훨씬 전입니다. 제 아내를 만나게. 이게 2002년도. 그러면 시나리오가 마저 떨어지네요. 2002년도. 이 음악을 듣고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반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그다음에 결혼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제 음악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긴 하셨나요? 그럼요. 알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뭐랄까요? 그냥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좋았었어요. 그냥 사람으로 나를 보고. 제가 음악가가 아닌. 아마 비밀로 하실 거예요. 숨기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거에 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그 음률의 소울에 아마 반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사람의 품격. 그 첫 시간 품격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표준 FM의 이웃이죠. FM4U에서 오신 DJ 이루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웃 DJ 이루마 씨도 오셨고 해서 사람의 품격 오늘 주제는 이웃의 품격으로 정해봤습니다. 여기 제목 우리 마음대로 확확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내 이웃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은 이래서 짜증난다. 혹은 이래서 좋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 등등 이웃과 얽혔던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죠? 문자 번호 샵 8001번. 네. 8001입니다.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추가되고요. 인터넷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이르마 씨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는지? 압니다. 네. 어떤? 조각가 한 분도 사시고요. 조각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방문을 하셔야 되겠군요. 맞아요. 서로 위로가 될 텐데요. 방문을 하시면. 그런데 전혀 소리가 안 들려요. 되게 조용히 뭔가를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제가 그래. 잠깐만요.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주시는 동안 광고를 듣겠습니다. 들어야죠. 네. 원더풀 라디오 김태원입니다 사람의 품격 그 첫 시간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웃 DJ 이루마 씨와 이웃의 품격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많이 왔죠? 소개볼까요? 저 부탁할까요? 2901번님 저희 집은요 정각 7시만 되면 욕실에서 희미한 이웃집 총각의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그것도 늘 시즈곤 스틸하트의 노래죠 시즈곤 같은 노래만 불러요 꼭두새벽부터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 목욕탕은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수관이 이렇게 잘 연결돼서 아 시즈곤 이걸 부른다는 얘기네요 고음까지 아름답겠네요 잘 부르시면 그래서 반상회가 필요한 거예요 반상회 목욕탕에서는 제발 시즈곤은 부르지 마세요 이루마 씨 거 하면 되죠 저는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오후 4시쯤 되면 어느 동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푸른 술을 부릅니다 허공에 따뜻해 혼자서 너무 아름다운 4시가 기다렸어요 아름답죠 저도 예전에 클라리넥 소리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곡을 연주한 적이 있었어요 멜로디를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앞으로 뮤직비디오에 한번 그거 연출해 보시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찾아가는 7452님입니다 저희 집은 아이가 둘이라 아무리 매트를 깔아도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이사 첫날 아이스크림 들고 아래층 찾아갔는데요 그 집에서 자기네는 애가 셋이라 이해한다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그 층층마다 다 아이스크림이 서로 각자 알았어도 이렇게 선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계속 아랫집으로 계속 우리는 아랫집 아랫집 계속 그렇죠 서로 시끄러워도 되는 걸로 오히려 그게 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했네요 그러면서 아이를 많이 키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조심은 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발끝을 들고 다니고 운동에도 좋잖아요 맞아요 발레 운동에도 좋아요 발목 운동에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7414 7414번님 저는 앞집하고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까 혼자 맛있는 걸 못해 먹겠어요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다음날 한 소리 하거든요 자기네 어제 삼계탕 끓였었나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별식은 꼭 1인분 더 해요 맛집 주려고 참 너그러우시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이 점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고통으로 가는 거고 나누기로 하면 편하죠 이게 지금 약간 1인분 더 해요 이건지 아니면 1인분 더 해요 이런 느낌인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 하시는 집에서 피아노 치시죠 치죠 방음 장치가 돼 있습니까 저는 거의 피아노와 흡사한 전자 피아노로 연습을 합니다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네 헤드폰 끼고 그렇군요 제가 틀릴까 봐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이웃들이 제가 누군지 아는데 그래서 무조건 헤드폰을 끼고 조금 준비됐다 싶으면 스피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법이요 저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말할 때 그게 편하죠 그럼요 제가 틀릴까 봐 이 말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릴까 봐 조심스러운 거죠 남에게 그럼요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요 1237님인데요 아래층 아저씨와 술 꼭 술만 드시면 우리 집으로 와서 아저씨가 남편과 2차를 하세요 술 마실 땐 둘이 그렇게 호영호자 하고 날리더니 술 깨서 아침에 만나면 서로 90도로 인사합니다 술 마실 때만 친한 이웃이에요 그건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전 누구세요 이 정도까지 가요 누구 하긴 뭐 술 마실 때는 제가 예전에 한참 술 많이 마실 때는 진짜로 약간 좀 알딸딸하게 취했을 경우에 진짜 제가 막 모르는 사람이랑 막 얘기를 많이 한대요 네 그러고선 진짜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지인들이 얘기를 해주죠 너 어제 장난 아니었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음악 가는 사람들 실수는 안 하죠 그럼요 외로워서 말문이 트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말문이 트이는 거죠 맞아요 알코올 힘을 빌어서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맞습니다 네 잠재에 있는 말이죠 맞아요 솔직한 거죠 근데 거기서 뭐 욕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잘못 가는 거죠 그건 주사죠 그건 주사가 되는 거고 뭐 외로워서 하는 말은 괜찮죠 그럼요 어디까지 했죠 네 저 하겠습니다 0078번님 예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 쳤더니 앞집에서 신고해주고 옆집에서 진정하라고 꿀물 닫아주고 뒷집에서 우리 집 구석구석 살펴봐주고 이래서 이웃이 좋구나 싶었죠 이야 괜찮다 적시적소의 이 글이 0078님의 이 글이 네 모든 걸 정리해주는 지금 네네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다라는 게 네 다행이네요 아니 그 약간만 조사하는 조각하시는 통상목만 해두시면 이게 됩니다 아 항상 인사해요 아 그래요 아 애는 잘 크고 있죠 이렇게 물어봐주시고 저도 인사해야 되겠다 네 좋죠 2748님이에요 윗집에서 부부싸움을 너무 살벌하게 해서 무서워요 겨울은 좀 나은데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리얼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그 집 아저씨가 잘못했더라고요 보증 잘못 써서 몇 천을 날렸대요 윗집 아주머니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그럼 이건 지금 조사까지 다 들린다는 얘기네요 모든 토시까지 그러니까요 너무 조심해야 돼요 부부싸움은 아래층에서 잘못했네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러니까요 차라리 글로 하세요 글로 이렇게 써서 글이 되나요 문자로 시인도 아니고 존칭을 써가면서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시면 자식들을 위해서는 교육을 위해서는 그게 좋겠죠 그렇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도웁니다 도 닦는 기분으로 글을 쓰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5477번님 도시에서 살다가 몇 달 전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뽑아가요 입니다 배추나 무 그런 게 필요하면 이웃 텃밭에서 뽑아가요 이 말만 하면 얼마든지 가져가도 된대요 이웃 간 인심이 넉넉하니 밥상도 풍족해집니다 요새 텃밭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주말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텃밭에 이렇게 심고 싶은 거 심으시고 이게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시골에는 당연히 텃밭 같은 거 가능하죠 도시에도 가끔 가다가 텃밭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다 그렇게 하다 볼 때 베란다에도 이렇게 흙을 맞아요 베란다에도 하고 식물을 마시면서 삽니다 그 공기를 그렇죠 그 공기에 맞는 음악 하나 또 하나 제가 연주할까요 산소인가요 훅 하면서 들어오시는군요 뭐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도 여유 있게 연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곡 더 연주를 하기 위해서 넘어갈 텐데 제가 사실 제 곡을 준비를 했는데 블라인드 필름이라는 곡이랑 제가 이제 공연 때 제가 쓴 녹턴 야상곡을 이렇게 섞어서 연주를 해요 근데 오늘 거기다가 약간 여러분이 익숙한 곡일 거예요 그 곡을 김태현 씨와도 연관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맞춰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블라인드 필름이 뭘까요? 아 피아노 속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블라인드 필름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영화라는 의미에서 아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떠오르세요? 정말 한번 들어보죠 블라인드 필름 6760님입니다 아는 감탄사입니다 지금 연주를 듣고 있는 이 공간이 제 방이 아니라 루마님 방에 놀러가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극찬을 이렇게 너무 아름다우셔서 아이고 네 좀 더 읽어볼게요 네 67 방금 읽었죠? 네네네 박혜란님이에요 네 이루마님은 피아노로 시를 쓰십니다 태호님은 기타로 시를 쓰시고요 이야 이 감탄사 제 느낀 이 느낌을 얘기하기 전에 광고를 좀 듣고 광고도 시를 쓰죠 원더풀 라디오 김태원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주식회사 규수방 가구에서 침대 주식회사 무한타올에서 타올 세트 청소이사전문 영국크린에서 새집 증후군 제거제 연한탄산 홍삼드링크 홍삼연탄에서 음료 국민 보양운천 파라다이스 도구에서 스파 워터파크권 스마트 언더웨어 라슈반에서 남성 속옷 세트를 드립니다 원더풀 라디오 김태원입니다 이루마 씨와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와 진짜 빨리 가네요 엄청나게 빨리 가죠 아까 그 브라인드 필립이라는 곡이잖아요 네네 주연간에 히야도 네 히야를 살짝 넣었어요 9알의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 히야가 약간 그 본인이 실화예요 약간 아픈 친구의 얘기인데 그 친구가 비상하는 듯한 느낌을 봤어요 멋지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프로에 너무 강력한 분이 나타나셔서 다음 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정말 영광입니다 처음 이렇게 만든 코너에 초대를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주 나타나주세요 네 혹시 더 듣고 싶으시면 제 공연 보러 오시면 됩니다 스토어 중이에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요 네 이루마 씨와 저 아니 그건 아니랍니다 아니 저 또 오고 싶어요 네 네 그래요 저도 함께 인사드리고요